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뜬다! 그렇게 뜯으면 안 돼! 빡 떠야 돼! 너무 빡뒀어! 이러저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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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그렇게 안 돼! 내가 끝났으니까 좀 늦춰지! 비행기 타면 비행기 딥거냐? 비행기 타면 비행기 딥거냐? 어머! 그런 거 어떻게 해? 희미없어! 오늘은 김포아 피빌리즈에 와봤는데요! 우선 군기가 엄청 좋았어요! 여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곳! 그것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! 여기 일단 한옥들도 되게 많고요! 친구들이랑 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! 카페들도 있다고 하고 아직 안 가봤지만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! 여자친구들끼리 와서 사진 찍기도 좋고! 맛있는 카페! 마시는 마페! 카페에 가서 마시는 음료도 마시면서! 스터뜻기 동작이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! 대담 후? 테이크가 터뜻기 도착하시기를 쓰면서! orange epidermis 쓰는finitely 모르겠어요! grup의 집중이 더 많이 빠져나가서 촬영당! 별풍기 seatover 동영상인데! 동영상인데! 히히히히히히히 그렇구나! 그렇구나 친구한테 들어가고 있는 데뷔 아 días ii 잘 하셨어요 없는데 선생님 어디서 가시기 먹고 있어서 이곳이 Neptune 왜 가라? 세뱉스는 오빠 있어요! ㅋㅋ 이때iona 첫번째가 있을거야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따라 보셨는데 배고파요 아, 배고프시군 네, 바쁘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